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날씨도 좋고 기분도 너무 좋고 얘들아 모여라 강이한테 모여라 강이 무슨 일이야? 어? 얘들아 오늘 날씨도 좋은데 재밌게 놀자 좋아 좋아 공놀이 어때? 나는 숨바꼭질 삐아도 숨바꼭질 하고 싶어 숨바꼭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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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국놀이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모두 다 하면 되지 그래 그래 좋아 우리 그럼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고 아니 저게 뭐지? 나는 미세먼지 괴물 아무도 놀지 못하게 만들테라 이쪽으로 오지마 저리 가라고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이 나 우리 그냥 집에 가자 강이 안녕 우리 다음에 놀자 어? 얘들아 어디가? 오늘 강희랑 놀기로 했잖아 아이 참 이게 전부 미세먼지 때문이야 안되겠어 변신이다 슈퍼강이 변신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뺐다니 미세먼지 악당 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좋았어 슈퍼강이 파워 스파 바람의 힘으로 하니 파워 뭐야 이 손방망이는 어? 어떡하지 내 공격이 통하지 않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강희 그건 나 때문이야 어? 혹시 지구? 응? 어? 지구야 무슨 일이니? 미세먼지 괴물을 물리치려면 나무가 많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나무를 없애는 바람에 이렇게 대머리가 됐지 뭐야 큰일인데 슈퍼강이 출동 자 대머리 지구가 푸른 지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나무를 심어줘야겠어 좋았어 강이 빨리 나무를 심어볼까 강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강이는 지금 지구를 위해 나무를 심고 있어요 강이 정말 좋은 일 하네요 그런데 나무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해요 나무는 땅에 심으면 저절로 무럭무럭 자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강이 강이 나무도 아기 때부터 어른 나무가 될 때까지 잘 돌봐줘야 돼요 저기 아기나무 숲이 있는데 같이 보러 갈래요? 그럼요 좋아요 자 여기에요 응? 여기? 여기도 잡초 여기도 잡초 여기도 잡초 여기도 잡초 온통 다 잡초뿐이잖아 꽃 있는 거야 아기나무는 잘 들어봐요 도와줘요 응? 이 목소리는 설마 아기나무? 잡초들 사이에 아기나무들이 갇혀 있나봐 좋았어 강이가 구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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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나무고 뭐가 잡초인 거야 뜨면 다 똑같이 보이는데 이 나무인가? 이게 잡초인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강이 아기나무 좀 찾아봤어요? 잡초랑 나무랑 키가 비슷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강이 그럴 땐 이 표시봉을 찾으면 돼요 아기나무를 심을 땐 잡초와 헷갈리지 않게 아기나무 옆에 꼭 표시봉을 같이 세워요 어디 보자 혹시 얘? 땡 응? 그러면 달라 보이는 얘? 땡 잠깐만 여기 여기에 표시봉이 있네 그럼 이 나무인가요? 딩동댕동 오! 맞았다 아직 아기라서 그런지 줄기도 얇고 키가 작구나 이 아기나무는 아직 두 살밖에 안 됐어요 아기나무가 잘 자라려면 햇빛을 많이 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옆에 있는 잡초를 다 정리를 잘 해줘야지 잘 클 수 있어요 오! 잡초 정리! 내가 다 뽑아줄게 슈퍼 강이 지구를 지켜라 슈퍼 강이 무엇도 나를 막을 순 없지요 헤이! 슈퍼 강이 지구를 지키는 슈퍼 강이 오늘도 힘차게 슈퍼 강이 슈퍼 강이 고마워 어 어 어 어 저기 뭐 하고 계시는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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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배워내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강희. 이거는 튼튼한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에요. 에? 튼튼한 나무요? 나무를 심고 시간이 흐르면 잡초처럼 다른 나무들이 사이사이에 자라나요. 아, 좁아. 응. 다른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없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줘야 해요. 나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맞아요. 나무가 팔을 쭉 뻗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어린 나무가 아주 크고 멋진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음, 그럼 이 나무들이 멋있는 나무가 되도록 강희가 도와줄래요? 슈퍼 강희 지구를 지켜라 슈퍼 강희 누웠던 나를 막을 손 없지요. 슈퍼 강희 지구를 지키는 슈퍼 강희 몸을 조심차게 슈퍼 강희 뿌듯해, 뿌듯해. 기분도 너무 좋아. 하하, 슈퍼 강희. 여기 숨어 있었구나. 어? 아니, 또 미세먼지? 슈퍼 강희. 내 먼지 먼지 공격으로 그쪽을 내주마. 먼지 먼지 공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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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으아!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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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슈퍼 강희. 슈퍼 강희. 오늘 아기 나무들을 돌봐준 보답으로 우리가 강희를 지켜줄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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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정말 나무가 싫어! 야호! 지구의 말이 맞았어. 미세먼지를 물리치는 최고의 무기는 이 슈퍼 강희 아니라 나무들이었어. 우와! 고마워! 나무는 미세먼지를 몸으로 막거나 빨아들여 공기를 맑게 해줘요. 그리고 위험한 산사태를 막아주거나 습속 친구들의 쉼터가 되어주기도 한답니다. 나무는 시원한 그늘만 만들어주는 줄 알았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나무야말로 지구를 지기는 슈퍼 영웅이지. 응. 맞아요.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도 소중히 잘 가꿔야겠죠? 네! 맞아요. 그리고 지구를 지키는 또 슈퍼 영웅이 한 명 더 있죠. 강! 네! 나무를 가꾸는 선생님도 슈퍼 영웅으로 분명합니다. 그럼 오늘도 푸른 지구를 지키기 위해 슈퍼 강희도 슈퍼 강희! 도와줘요! 아니! 이 소리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 나무 바꾸기에 도전한 강희!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강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삐약삐약빵약빵약빵약 우리들의 신나는 유치원 삐약삐약빵약빵약 신난다 TV 유치원 신난다 TV 유치원 신난다 TV 유치원 신난다 TV 유치원 dell 안전한 강희 신난다 TV 유치원 신난다 TV 유치원